안녕? 나 왔어? 오늘은 내가 데모라는 곳에서 20만원치 선물을 받았거든 그래서 어떤걸 구매했는지 보여주려고 해 일단은 신규가입자분들이 최대 26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준비했는데 여기 올려놓은 코드를 검색창에 적으면 그 쿠폰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상세한 이벤트 정보도 내가 설명란이 정도일테니깐 꼭 확인할게 빠르게 마칭 제가 발령기라서 여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그 데모에서 선물을 20만원치 주셔가지고 유료광고입니다 20만원을 어떤 컨셉으로 받으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Y2K 스타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찍고있는 카메라도 사실 데모에서 받은 거거든요 아까 키우셨던 모자, 빈, 목걸이, 안경도 데모에서 이번에 구매해서 올랐던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뭔가 이렇게 좁은 접톱을 하고 싶어가지고 손에 쥐고 해보려고 합니다 화질은 일부러 좀 Y2K 스타일로 하려고 했는데 보시기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화장도 일부러 되게 파란 색깔 섀도우를 했는데 이게 맑아서 잘 안보이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꼭 이런 카메라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각적 팅글도 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이제 뭔가 이걸로 시각적 팅글 찍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되게 기대가 돼요 사실 9만원짜리 캠프코더라서 다른 카메라랑 조금 확실히 비교가 되긴 하는데 화질이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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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 ASMR처럼 좀 옛날 느낌 나면서 보금보글해서 좀 괜찮은 거 같아요 화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 같아서 그냥 제 핸드폰 카메라로 바꿨습니다 핸드폰 바꾼 김에 캠프코더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캠프코더는 짜잔 이렇게 생긴 캠프코더거든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이렇게 열리고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꺼졌는데 이렇게 뒤집어져서 셀카도 찍을 수 있을 거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시각적 팅글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너무 좋을 거 같은데 사실 화질은 조금 떨어지긴 한데 9만원에 요런게 캠프코더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디토, 유진스 디토 감성으로 들고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기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 또 Y2K 제품 중에 이 가방을 골랐는데요 이게 참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조금 특이하게 생긴 검정 가방이거든요 그냥 막 히뚜루만뚜루 들고 다닐 수도 있을 거 같고 약간 애니콜 느낌? 그런 감성도 드는 거 같아서 샀습니다 이 모양이 되게 예쁜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핀인데요 제가 이렇게 양옆으로 핀 치르는 거 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이나 구독자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별 모양으로 이거 사이버스러운 걸로 골라봤어요 전 좀 맘에 들어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이렇게 600원인가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목걸이 되게 심플한데 두 줄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위에 건 약간 초 것처럼 목에 딱 붙고 이 밑에는 조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진짜 너무 싸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뭐 서지콜이라던가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냥 저는 원래 가성비 그냥 갖고 다니는 거 좋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분 낼 때 쓰면 좋을 거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열쇠콜인데요 이거를 캠코더에 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캠코더 이걸 달면 달랑달랑 이 소리가 자꾸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잘못 생각했다 어디에 달을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귀에 달아버릴까요? 암튼 이거 너무 귀여워요 그 다음에는 요 잠옷 핑크색깔 오피무늬 잠옷인데 제가 여름 잠옷이 별로 없고 거의 다 긴 발 잠옷 밖에 없어서 잠옷 살렸는데 제가 이제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서른한 살이거든요 갑자기 연타가 없는데 이러고 있는데 서른한 살은 너무 근데 귀여운 잠옷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어른스러운 잠옷을 골라보려고 호피를 선택해버렸답니다 다음에 이 호피무늬 작품을 갖고 ASM을 찍어볼게요 서른한 살답게 세지하게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는 처음에 보여드린 이 안경 킥시크라고 하죠 요즘에 이런 안경 유행하잖아요 이상한 안경 근데 저는 킥시크에 선두주제하자는 거 알고 계신가요? 한 2021년에 친구들이랑 이런 안경 쓰고 놀았거든요 그 사진을 전부할 수 있다면 이곳에 전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 쓰고 나왔던 미니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간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은 그 이유를 낟지나 나는 알 수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 저는 이렇게 글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그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있고 크로스로 메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살짝 색깔이 부담스러워서 평소에 잘 들고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인트로 들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좀 옷은 무나무난하게 입고 악세사리에 신기한 걸 갖고 그런 걸 좋아하는 관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고 아까 그 개문고 너랑 같이 쓰려고 카메라 거치들었거든요 이것도 제가 원래 거치들 다이소에서 5.000원짜리인가 3.000원짜리인가 그걸 쓰고 있었는데 그래도 만원짜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훨씬 튼튼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뭐야 아까 걸어뜨리고 있었네 그 다음에 이거는 왁스 실링 스티커인데요 제가 요즘 멜츠라는 분의 왁스 실링 영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왁스 실링 스티커 편지 쓸 때 붙이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일단 봐도 좀 가짜 왁스 스틱 하나긴 하지만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컵라면 먹는 도자기 컵 같은 건데 컵라면에 사서 여기다가 넣어서 먹으면 환경 호르몬도 안 날 것 같고 그냥 뭔가 감성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키보드 제가 진짜 한 5천원짜리인가 만원짜리 사서 지금 한 3년치 쓰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갈아다 하려고 해보거든요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소리를 소리를 되게 작고 귀엽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지만 제 정말 기대되는 상품 짜자잔 이게 뭐냐면 이거를 여기 안에 넣어요 구멍에 그래서 여드름 짜는 척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걸로 올려고 하거든요 여드름 짜는 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도 여드름 짜고 빗이 짜고 손도 팔 똑같고 귀 파고 털 뽑고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보다 재미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 이 열돈 열로 하는 프린터기인데요 그 영수증 재질 같은 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잉크 필요 없이 열로 이거를 프린터해 주거든요 뭐 사진이나 글 같은 거 그래서 하나 있으면은 그냥 좀 요긴하게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샀어요 고양이도 너무 귀엽고 보니까 포토프린팅 웹사이트 프린팅 라벨프린팅 템플리프레팅 롱배터리 잉크리스 이렇게 적혀있네요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은 제품들을 골랐는데도 20만원이라서 너무 행복하구요 사실 저를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니 나 모르시겠다 제가 원래 알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데모에서 광고를 주셔서 테모에서 골라봤는데 확실히 알리보다는 좀 더 테모가 빠른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새로 생겨서 그런지 뭔가 쿠폰도 많이 주고 저도 요즘에는 테모에서 많이 사고 있었는데 딱 광고가 들어와서 너무 좋다 뭔가 각오받았거든요 오래 걸려도 괜찮다 한 1주 요즘에는 1-2주 정도 걸리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구매할때는 2달 구매했거든요 요즘에는 꽤나 빨라졌으니까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것저것 진짜 달콤하거든요 제가 원래 이런 잡동산이 같은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테모 같은거 들어가면 정신을 못차리고 사요 막 500원 1000원 2000원 사다보니까 갑자기 5만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구경해보세요 진짜 재밌는거 많고 제가 리보일도 이런 해외직구에서 구매해서 샀었던거거든요 이렇게 광고주신 테모측 감사합니다 그리고 겜코더를 이렇게 샀으니까 또 열심히 겜코더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코어에 있는 피지짝이 영상을 붙여놓을테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잘자요 안녕 안녕 오랜만에 조금 잡수다 좋았죠 안녕 잘자요 아니 이게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쥐어짜다가 벌써 나와버린거 있죠 오 오 오 오마이갓 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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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죄송해요 고구마 오 이게 생각보다 잘 안 자라져요 이불로워가지고 다음에 오 이걸로도 제대로 연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오 오 오 너무 어려워 더러우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깨끗하게 청소해놓을게요 이거 대체 뭘까요? 약간 바셀린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몸 건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씻어내려 계셔서요 안녕